안녕하세요 외트로초이입니다. 출판사 BJ퍼블릭에서 책을 협찬받아 구독자 여러분들께 나눔을 드립니다. 총 5권을 준비했습니다. 책 제목은 추억 속 아케이드 게임을 이끌어온 기술. 외트로초이 구독자분들 취향에 딱이죠. 추억 속 게임에는 어떤 기술이 숨겨져 있을까요? 간단하게 기술을 살펴봐요. 채널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. 구독자분들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 영상에 이 책을 받고 싶은 이유를 댓글로 적어주세요. 댓글에 좋아요 늘 많이 받으신 분 5분을 선정해 보내드립니다. 자세한 내용 및 일자는 게시판을 꼭 참고 바랍니다. 외트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좋아할 만한 책입니다. 외트로초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